저그저그 뭐해보까? 아까는 이제 스카웃했는데 괜찮은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했던거 커세어 다크 한번 해볼까요? 커세어 다크 다크온이 물에도 가스멀티가 있으니까 바로 가스멀티 먹으니까 할만하긴 한데 미니어리 부족합니다 미니어리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선게이트로 약간 흔들면서 시작해야겠다 포지더블 말고 자 데이트 짓고 투혼이 이제 저부전할 때 정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5시에서 오브로드가 7시로 보내면은 딱 여기서 만나거든 그치 이러면은 바로 원서치 가능하다는거 만약에 안만났다 그러면 이제 대각으로 뛰면 됩니다 대각부터 보면 돼 상대가 이제 역서치했을수도 있는데 그런거도 이제 뭐 생각은 생각만 하는정도 자 일단 오브로드 찍었구요 스포닝풀 오버풀 무난하게 하네 일단 싸울래? 싸울래? 싸우자고? 일로와 넌 죽었다 진짜 어어씨고 가스 지어서 끝까지 패써야되는데 돈이 모자라네 자 일단 링두마리 나왔구요 일단 링두마리 나왔구요 자 일단 링두마리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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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크가 빠른 대신 그만큼 가난해요, 상대는 이걸 들어오려고 한다고? 이건 아니지 이걸 왜 들어오려고 해 어? 이 3질로도 이제 맞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어? 리모릴인데? 자, 질로 돌아와야 된다 어어, 잠깐만 어어, 왜 이렇게 짱나게 해? 어어, 왜 이렇게 짱나게 해? 상대도 일단 가난하긴 해 상대도 일단 가난하긴 해 바로 또 못 찍었어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야 이거 무탈같은데, 내가 봤을 때? 캐논 하나 박아야겠다 가까운데도 캐논 하나 박아야 돼, 이거 여기로 어따 먹었어? 커지 개빠른데? 진짜 미탈인데, 이거? 진짜 미탈인데, 이거? 진짜 미탈인데, 이거? 와! 어어? 어어? 막으면 이겨, 막으면 막자, 멀티 없다 이어받기 이어박았잖아, 이거 이길 수 있어 어? 어어? 소섭을 산다면 막으면 이겨, 막으면 터렛 이어박기처럼 두 마리 아! 뭐하냐, 스커지 막았는데? 진짜? 호돈 하나만 호돈 하나만 또 이러면은 저그가 할 수 있는 거 정면 이제 리모린 정면 뚫기 자, 커세요 공일업 됐고요 위험하긴 했어요 어? 질럭만 다시 모아주면 된다고 카트 차주고 야, 부탈이 근데 생각보다 좀 빠르긴 하다 어? 빠른 건 알았는데 근데 멀티가 있나? 혹시? 스타팅이 하나 있을라나? 파스가 좀 빠르긴 했는데 자, 이게 나갈 수가 없어 일단 커세어가 쌓이기 전까지 더그가 이제 올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성... 성급... 성급하게 하면 안 돼 일단 유리하긴 한 것 같거든 포세어를 계속 모아줘야돼 어, 야옹님 반갑습니다 가스가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크를 쓰기에도 좋고 나가는 총만 한번 해볼까? 왔다갔다 일단 발업을 찍어줬어요 발업을 찍었다는게 한번 올 수도 있다는거 안그래도 가난한데 발업까지 찍었다? 일단 아칸 한마리만 찍은 다음에 압박 한번 주겠습니다 압박은 줘야되니까 일단 퍼세워만 잘 모아주고 여섯마리 자 한번 슬슬 가볼까 이제 아칸 만들고 오버로드가 여기 숨어있었어 또 일단 오버로드 방업이 안되어있는거 자체가 할만한거 같은데 이거 저그가 일단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거니까 설마 이걸 끝나진 않겠지? 이제 히느라 넘어가구요 개맞은데? 어 잠깐만 잘못사웠다 퍼세를 좀 일찍 뺐어야되는데 근데 근데 야 이거 끝난거 같은데 근데? 난 이거를 끝낼생각이 없었는데 저희도 못맞겠는데 상대가 어 뿌야 반갑다 자 나는 일단 트렌뿐 내리고 멀티가 분명히 있긴 할텐데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엘 설마 멀티도 없나? 아 여섯시 먹었나? 아 여섯시 먹었네 그가 싶고 또 가까운데 먹었어 어 근데 오버로드가 없죠? 오버로드는 없지? 엑러 마엘 스크로 이제 마엘 업그레이드까지 해놨기 때문에 무탈을 더 찍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서서히 한 이 정도만 찍어놔야겠다 자 완전히 초토화 시켰고 야 원래 커세어 닥칼라 했는데 상대가 너무 빈사상탠데 지금? 아우 이렇게 멀티 좀 먹자 왜 이렇게 멀티를 못먹기하냐? 어? 박학관 어딨어 형들 이거는 약간 낚아먹기 한 번 가보겠습니다 낚아먹기 분명히 그 아까 한시 쪽에 오버로드가 있었거든? 근데 이 오버로드는 잡으면은 뮤탈이 올 거란 말이지 뮤탈 스커즈가 올 거란 말이야 어 여기 오네 괜찮아 어? 여유있게 대처하면 돼 여유있게 일단 한 번 썰어주고 방업됐구나 방업됐구나 박하칸이 있기때문에 어? 급할게 없습니다 갑하칸은 일단 최대한 보여주지 말자구 여기 멀티 먹고 자 다시 캐논 한 번 지어주고 이거 그냥 싸워도 이기겠는데? 왜 까부른거야? 한마리밖에 안걸렸네 근데 한쪽 뭐야? 어? 어? 근데 다크가 많다구 어? 방업되니깐 확실히 잘 안죽긴 하네 노코베트 노코베트 해야겠다 어? 다크가 다크가 또 깡패거든요 어? 심시티 그냥 썰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다크가 데미지가 세기때문에 이런거 뭐 그냥 어? 심시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다크가 붓기만 하면은 세다고 다크가 여러분들 추천하는